여기 있어! 뭐 있어? 오른쪽 딸피아 내 오른쪽 봄 오른쪽 바깥 오른쪽 바깥 가자 길 뺏어먹은 거요 어이고 죄송 죄송 붙는다 바나드에서 붙던 애 죽었다 화이트 컨테 하나 더 헤어소디 헤어소디 갈창에도 하나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서구 남아있는데? 아니야 서구 죽었어 다 끝났어 아 그래? 따라가줄게 저 안죽어요 바로 앞에 하나 끼자 나 피 셋이였는데? 바깥! 왼쪽 바깥! 아 찬혁이 형이구나 애초에 쏜고 둘이었어 얘밖에 안보인다 라스트일걸? 알겠 찍어볼게 바사 바사 나 세명이서 날 안보고 있어 나 익기 스타일 이제 밀러가자 오케이 나 쏘는 중 못던질게 머리 안대 아 뭐야 아 카고 쏘래 아 뭐야 나 쫓다 아버지 가야돼 두 스틱이야 오른쪽 하나 아 이게 안좋네 왼쪽 하나 들어간다 왼쪽 하나 하나 더 바사 바사 아 집에서 쏜다 집 집 쏴줄게 초가집 야 핑하다 뛰어온다 워이튼 응산 붙었다 하나 걔 기절 하나 더 뛴다 재원아 아 응산은 더 부터 한번 아 될 것 같애 걔 왼쪽으로 뛴다 기절 야 이거 사람 붙는다 알겠 나한테 포탑 밟고 사람 붙는줄 재소들 이거 양쪽 다 막아 강현형 형이 저쪽으로 임시로 여기 나 혼자 박을게 저쪽도 폭 들어와 아니 아니 뭐야 이 산 나 핵참 맞았어 똑같은데 아니라 또 누워있어 어 어 연막 안에 끝에 누워있어 아 아니다 아니 개 핵참 맞았어 뭐야 이거 어무씨 옆에서 막았어 옆에서 옆에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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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하나 기절 오케이 내 앞에 가까운데 하나 어 왼쪽 능선 붙었다 야 찍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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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 능선일거야 끝 나 시츠 한번만 챙겨 탄이 없어 난 봐봐 저 뒤지고 있는거 같은데 답이 없을텐데 나 큰일났어 못 가 거기 나 풀죠 형 왜이렇게 형 멀리 기절 왜 온다 야 어 얘 끝났어 어떻게 얘기했지 가고 안 나온다며 어? 뭐라고? 가고 나온다니까 아 이번 꼭대기 찍혔다 얘 기절이다 근데 못살릴다 형 내 쪽으로 어떻게 넘어야될거 같은데 형 내 쪽으로 어떻게 넘어야될거 같은데 가능해 그거 안 나오는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거까지 괜찮아요